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안과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오늘 아침에 서울에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 보혈이 왔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신 일 하나만이 온전하고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다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마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르솠토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연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필요할 때 변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연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뻣뻣한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에 가서 영향을 미치고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하심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굿 뉴스 미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CLF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